. 직장이 안 돼? 직장 갈 마음도 별로 없잖아. 네. 그죠? 네. 왜 시집은 안 가고 좀 뭐야. 마음도 여리고 좀 부지런고 이래야 되는데 좀 게을러? 어? 네. 본인이 마음이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? 안 잡히나? 그런가 봐요. 마음이 왜 내 둥둥둥둥 떠가 있어? 뭐가 정착이 잘 안 된다. 그렇지 않나? 네. 이래볼까 저래볼까 마음만 생각뿐이지. 솔직히 말해서 하는 거는 별로 없잖아. 네. 하기도 싫고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야? 아니요. 뭘 해보고 싶은데도 별로 마음이 지금 축 누려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. 응? 네. 뭘 하려고 생각을 해? 직장을 갈 거야? 뭘 하려고 생각을 해? 직장이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이긴 한데 가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. 응. 직장이? 네. 너네 지금 있는 데서? 다른데 이제 취업이 됐는데 월요일부터 가야 되는데. 어느 쪽이야? 마케팅이요. 마케팅이야? 네. 근데 별로 네 마음에 싹 들진 않구만. 네. 부담이 많이 크구만. 네. 그자. 가서 또 얼마나 다닐까 하는 거잖아. 네. 네. 솔직히 말하자 회사에 가 갖고 오래 못 다니잖아. 네. 맞지? 응. Cath내임 씨. 너 자존심도 상하고 네 자존심. 조금만 누가 못 말하면 네 그만 두네. 그러고 울지 말고 왜 한 번씩 잘 울어. 근데 지금 이 직장 말고 다른 직장에 또 넣어놓지 않았나? 몇 군데 있기는 해요. 음. 근데 지금 전화 온다고 여기지? 네. 음. 지금 여기서 이제 가면 지금 불안도 하고 가기도 싫고 솔직히 말할ity 하기는 싫잖아. 너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 하고 싶은데? 가게 하나 하고 싶은데 장사하고 싶지? 돈이 없으면 못하지? 엄마가 부모님이 안 해주잖아 너는 막 활동하는 게 좋거든 가만히 움직이는 거, 너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맞나? 그리고 머리 쓰는 것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어차피 네가 이제 이 직장을 간다고 아버지 엄마한테 이야기 해놨잖아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아직? 네 근데 네 생각은 어떤 거야? 반반이잖아 반반, 네 가기 싫은데 가지 마 네 어차피 이거 말고 직장 하나 또 나와 지금 놀아 눈치가 봐도 네 직장이 조금 나오고 너는 지금 솔직한 말해서 모든 게 지금 네 마음에 정해져서 일도 잘 될 건데 네 네 마음이 안 정해져서 네 일하러 가면 네 또 그만둘 거고 심장이 깍깍해질 거잖아, 아니야? 맞아요 깍깍해지는데 하고 싶은 건 생각 전혀 없잖아 그러고 몸도 자꾸만 처지고 네 자꾸 힘이 빠지는 거 같지 않나? 네 그죠? 네 응, 힘이 빠지는 거 같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는데 지금 내가 이제, 응? 카페를 생각해보고 했는데 괜찮을까요? 네 너는 장사가 낫지 근데 깐패도 네가 어찌 좀 배워서 해라 응 배웠어? 응? 배워서, 배워서 이제 하려고 응 알아보곤 있거든요 그치? 네가 배워야 돼 이제 배워가지고 내부 싶어서 배우긴 했어요 배우긴 하니까 네가 카페를 해도 괜찮아 너는 장사해도 괜찮아 너는 장사 기준이 좋아 직장생활 하는 거 보다 네 네 너는 활동생이거든 그리고 장사할 때는 왜 사람들도 잘 보이잖아 네 네 네 일할 때로 갈 때 눈에 침침해 그러잖아 흐흐흐흐 아니야? 맞아요 그래 소화도 안 되고 스트리스 받고 그저 그래 봐야 네 오래 많이 다니봐야 1년도 많이 다니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랬는데 응? 네 직장생활 네 오래 못하잖아 깍깍증도 많이 느끼고 네 돈 벌어갖고 어디 저 어? 저 저 뭐야 너 여행도 가고 싶고 엄마가 다 하고 싶은 꿈은 다 쌓이가 있고 뭐가 지금 마음에 깍깍깍깍 맥혀가 있고 엄마 아버지 말도 안 통할 긴데 으흐흐흐 흐흐흐 이제 아니면 지금 카페를 응 여기 여수에서 해도 될까요? 응 여수 가지는 오히려 낫지 네 고양이니까 아 그 고양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하지 말고 크게 번창하면 네가 힘들어 체인인데 응 이제 시작하는 체인인데 괜찮을까요? 아니 여수에는 없거든요 응 자 그렇지 그러니깐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네 짧게 짧게 해줘 너는 좀 움직거리야 돼 네 너는 사람들하고 움직거리고 웃고 그냥 이래 장사할 때는 사람들 눈에도 보이고 눈도 밝아지는데 너는 직장생활 하면 깎아 앞스러워 스트레스 받아 맨날 맨날 그만둔다 소리 할걸? 안 그래도 대출 조금 해서 차려볼까 하는데 응 해라 지금 올해 기사생이지? 네 네 니 서른다섯이잖아 네 9월 27일 괜찮아 올해 운세 들어와 있어 남자 운도 들어와 있나요? 응 같이 며칠 전에 헤어졌거든요 니는 남자 그거 뭐 그거 저 헤어지고 자 또 오겠다 다시 오래 오나요? 그거 다시 또 오겠다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 입구만 했는데 니 없다 했잖아 없어요 없기는 개뿌리 없어 야 또 오겠구만 야 얼마 안가면 또 와 결혼은 언제 할까요? 니는 결혼해봐 야 니는 한 2년 더 있어야 해 2년이요? 응 결혼은 이래 좀 니는 어차피 장사한다면서 네 장사하는데 무슨 놈은 결혼을 그래 일찍 해 좀 해놔 놓고 장사를 할 수 있으면 오새 경기가 어렵지 뭐나 경기가 어려워도 니가 회사 생활하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생활하는 게 나은데 니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지금 가슴이 아파 죽겄잖아 아니요? 맞아요 니 누구 남자친구가 헤어진 것도 가슴 아프지만 니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니까 지금 병이 났잖아 그쵸? 그쵸? 네 내년 문세 좋아 응 그러고 니는 성질내지 마 성질내면 얼굴 빨개지면서 왜 성질을 내 쇼가지 더럽구만 뒷것도 있고 응? 네 그것 좀 다 마음으로 내려 나는 너를 싫으니까 가슴이 아프다 이거는 니가 지금 남자친구가 헤어져서 나쁜 게 아니고 네 니가 지금 답답해서 아파 깝깝해서 맞아요 그래 깝깝한 건 뭐예요 니가 하고 싶은 건 못하니까 깝깝잖아 네 그쵸? 네 그리고 끈기도 빨리 포기하지 말고 끈기도 좀 가지고 인내도 좀 가지고 그래라 네 그리고 꿈에 한 번씩 가다가 왜 자꾸 가위에 눌리고 휘달려 네 맞아요 줄은 조상의 줄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쨌든 니가 마음먹은 대로 어? 네 한번 펼치 봐봐 용기 내서 네 어? 네 해봐봐 네 해보고 나면 너는 작년까지는 원래 운세가 별로 안 좋아 응 응 올해도 크게 좋지는 안 해도 네 그래도 올해 날 이제 시국이 세상이 지금 나라가 어립잖아 네 그래서 조금 두려움도 많고 하는데 니가 하고 싶은 걸 한 번에 펼치야 니 가슴에 병이 엉겄다 네 한번 펼치라 네 올해 해도 되는 거예요 응 올해 해봐야 지금 올해 해봐야 다 돼가잖아 네 그러니까 해 날짜도 어차피 내년 운세 받아갖고 네 응 니가 끈기가 있고 참을성만 있으면 괜찮아 니 끈기 참을성 없잖아 네 그래 그거를 니가 조금 이제부터는 인내를 갖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래갖고 한번 해봐봐 펼치 봐 직장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볼 때 직장 가봐 얼마 다니지도 못하겠구만 네 알았어? 네 음 더 물어볼 말은? 없어요 없어? 네 왜 내가 말 다 해서 네 그러고 니 다리 한 번씩 낭매 잘 삐네 다리를 잘 삐네 저요? 응 발을 잘 제친다고 아 응 아닌가? 그런거 같기도 하고 응 이거 지금 발이 지금 다리 보이는 거는 네 발 제치는 거 아닌가? 제친다는 게 뭐죠? 삐는 거 아 삐는 거 응 아 응 응 한 번씩 잘 삔다 이 말이야 네 그래 발이 그래 보이네 다리가 그러니깐 지금은 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큰 마음 먹고 해봐봐 네 그 대신에 끈기와 인내도 가야 되고 참을성도 있어야 된다 네 어 그거 없다니 네 성질내지 말고 성질도 보기보다는 찬찬하면서도 급해야 네 아니야? 맞아요 그래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꾸고 참을성도 사람을 다 좋아하면서도 지 속은 무너지면서 왜 그래야? 그러고 남자친구 야 또 온다 걱정하지 마라 네 내가 볼 때 해지 딱해도 뭐 너희끼리 뭐 해지 딱해도 야 또 오고마 알겠습니다 응 들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